뭐 여유가 엄청 있으시다. 다급하시지 않아. 아니 아저씨, MYC가 뭐예요? 뉴욕시티요. 아, 뉴욕시티? 난 궁금증이 많아. 오늘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아니 차가 막히는데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고 처음은 그래서 답답해. 무슨 말이야. 오늘 어머님이 초대를 해서 왔잖아요. 어머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? 내가 무슨 죄야. 왜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거야. 지금 보니까 좀 술 냄새 나시는 것 같은데. 막걸리 한 병 마셨어. 막걸리 한 병 마셨어. 막걸리 한 병. 형. 오면서 공항에 내리면서 차 타고 그 차 타고 오면서 오다가 오다가 마지막에 그 편의점 들려서 한 번 샀지. 조금 남은 거. 보여줘? 진짜 있어요? 이걸 꼭, 꼭 보여줘야 되나? 대한민국 사람한테 아는 건데 이게 좀 남았어, 이거. 조금. 이거 한 병을 다 드셨어요? 한 병도 안 마셨지 지금 남아있는데. 아니 촬영 안 해도 돼. 나 먹고 싶은 거는 먹으면 되니까. 나는 남이 시킨 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아세요? 알겠어. 마무리할게요. 막걸리도. 저 저 찍고 있어 지금? 다 찍었어요. 다 찍었지? 나오셔. 어디 갈 거야? 네.